자 그럼 우리 동현씨부터 어땠는지 한말씀 부탁드릴게요 요즘 너무 행복해요 왜냐면 숲에 이렇게 자주 와서 여러분들 만날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께 좋은 시간 보낼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 다음에 또 금방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연주 victims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만났었던 것 같은데 오늘도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이제 2018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5회 마무리 잘 하시고 각각 잘 시키시고요. 2019년에는 저희가 여러분 더 많이 만나뵙게 되니까 계속해서 이거 만나뵙게 해주시고 기다려주세요. 일단은 2019년에는 저희가 여러분 더 많이 만나뵙게 되니까 계속해서 이거 만나뵙게 해주시고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저희가 포상승과 아닌 사이대회는 시험하고 나서의 사이대효 굉장히 오랜 번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미니 사이대효 굉장히 오랜 번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100명만 해드렸는데요. 여기 많은 분들 오셨는데 다 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이 좀 크고요. 저는 미니 사이대효 굉장히 오랜 번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내년에는 귀환을 재대하면 슈퍼쇼 에이셔에 의사하기로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폰마크입니다. 네 신분입니다. 그래서 멤버들이 다 한 것 같고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시는데 도대체 슈퍼쇼 에이셔 언제 하는 거냐? 또는 저희가 지난번에 콘서트 때 얘기했던 게 태국돈에만 내고 싶다라고 했더니 태국돈에 또 언제 되는 거냐?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해주신다면 저희가 금방 자주 와서 저희 슈퍼쇼 에이셔에 통과를 부를 거라도 안 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모든 분들과 함께하는 앨범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과 함께하는 앨범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모든 분들과 함께하는 앨범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올해 여러분 2018년 마무리 잘하시고요. 2019년에도 항상 행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생명에 있는데 여러분들 메리크리스마스! 우리 시보카씨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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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